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일이 맞춰지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목소리도 다르죠? 석장사지에 대해서 앞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석장사지에서 석장했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바치던 골제, 석제입니다 이런 게 석장사지를 가면 이 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공간은 바로 오봉산입니다 모죽지랑가가 불려졌던 곳입니다 이 오봉산에서 쭉 내려다보면 부산성지가 보여요 이쪽 이쪽 이 부분이 쫙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차를 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근곡 선덕여왕과 관련된 이야기인 지기삼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근곡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 여근곡을 이렇게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근곡을 볼 수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꼭 이제 여자의 음부처럼 이렇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차를 몰고 쫙 이렇게 올라가면 오봉산까지 올라갑니다 오봉산 올라가면 이제 절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오봉산 꼭대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건너편에서 찍은 게 바로 이 오봉산에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 우리가 가면 이쪽에 가죠 자 이 부분 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 오봉산의 주사암 주사암 주사암입니다 오봉산 주사암 주암사 이렇게 요즘 이 전체를 주암사라고 하고 이거를 주사암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더 가다 보면 바로 여기 자 이 여기 이 깎아지른 절벽이죠 이 건너편 이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바로 부산성 부산성지 부산성지입니다 어 여기에서 선덕요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촬영했죠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면 대단히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냈잖아요 요 부분이 여근곡인데 멀리서 보면 이제 요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보이고 어 여기서 건너 보면 이제 부산성 요 부산성지요 부산성지가 바로 여기다 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향가를 따라서 향가를 따라서 이 그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다닌다면 자 오늘 강의를 하는 이 자료들을 이 자료들을 들고 어 다니면 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어 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기가 바로 이제 안민가가 불려졌던 곳이다 아 자 요기가 이제 효불효교다 남천을 따라서 쫙 가다 보면 자 요기가 월명사가 제 망매가 예 죽은 누이를 위에서 불렀던 제 망매가를 불렀던 곳이 바로 요기다 아 요기가 보면 이제 요 옆에 분황사가 있는데 분황사는 도천수 대비가가 불려졌던 곳이다 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기 석장사지 석장사지의 경우에는 바로 향가 풍요가 불려졌던 곳이다 영묘사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봉산 오봉산은 바로 모죽지랑 모죽지랑가가 불려졌던 곳이 바로 이제 이 오봉산입니다 어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 한다면 이제 요기에 보면 음 지도를 보면 음 자 여기 자 여기입니다 경주 어일 여기 있죠 어일 어일리 여기 여기에요 어일리 어일리를 가면 어일리죠 자 어일리죠 이 어일리를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일을 지나가서 요 근천이에요 근천 자 여기가 뭐가 불려주는 곳이냐면 찬기파랑가가 불려진 곳이 바로 이 어일입니다 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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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여기가 바로 찬기파랑가 요 요 요 요 근천이 되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어일 에서 찬기파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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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기파랑가 라고 하는 찬기파랑가가 불려진 곳이 바로 이 어일입니다 자 요거를 참고해서 바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민가요 자 안민가 이 안민가는 안민가는 이제 어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로 다 하신다면 아이로 다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중생이 이를 먹여 다스려줘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시렵니까 한다면 나라가 유지될 줄 아리라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늘 편안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이제 안민가 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임금은 아버지 자 이 가족을 가지고 바로 이제 나라 다스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은 아버지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 자애로운 어머니 그죠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먹어 다스려야 됩니다 먹어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먹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줘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 자식을 굶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임금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신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사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다운 것입니다 백성다운 것이 뭡니까? 경제적 풍요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바로 나라가 유지될 줄 알리라 이렇게 될 때 나라는 반듯하게 바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즉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한다면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요 리더는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늘 태평할 것입니다 자 여기 해서 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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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게 정치에요 답게 정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민가를 통해서 이 충담사는 임금은 임금답어야 하고 신하는 신하답어야 하고 백성은 백성답어야 한다는 거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즉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군주가 아니다 그거는 군주가 아니라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권력이 있다라면 힘이 있다라면 반드시 남들의 위에서 뭔가 굴림을 한다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될 몫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권력을 주는 거죠 권력을 괜히 줍니까 권력을 주는 이유는 권력을 통해서 아랫사람들을 잘 이끌어 달라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아랫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자리를 내놔야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역시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자리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걸 용납을 못하고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될 것이죠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늘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게 바로 안민가입니다 이 안민가가 어떻게 해서 불려졌는가 당나라에서 도덕경을 보내오자 대왕 경덕왕은 예를 갖추어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 되던 해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나타나 궁전 뜰에서 대왕을 모셨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혼란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들이 내려와서 왕을 호의를 합니다 그게 뭔가 임금의 자리가 위태로운 거죠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위태로우니까 경덕왕이 어떻게 해요 3월 3일 날 3월 3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신라의 훌륭한 대덕 훌륭한 사람들이 이 삼화령이라고 하는 신라에서 가장 그 뭡니까 귀하게 고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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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신성지역이에요 예 신라에서 가장 신성지역인 곳이 바로 삼화령이거든요 이 삼화령에 가서 그래서 3월 3진날과 9월 9일날 신라의 아주 훌륭한 스님이 가서 신라를 위해서 기원을 합니다 차를 공양하면서 신라가 편안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자 3월 3일날 왕이 귀정문입니다 돌아갈 돌아갈 귀 바를정자 문 문자요 바른 것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이제 아주 은유가 대단하죠 바른 것으로 돌아가는 문 예 바른 것으로 돌아가는 문이죠 이것도 이제 은유라고 봐요 귀정 귀정 바른 것으로 돌아가 뭔가 이제 뒤틀려있는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경도왕이 3월 3일날 이 귀정문 으로 가는 겁니다 귀정문으로 이제 가요 흩어진 것을 바로잡겠다 뭔가 지금 오하삼산의 신들이 나타나서 호의를 할 만큼 군왕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은 귀정문으로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험과 풍모가 있는 승려 한 명을 데려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제야의 고수 또는 제야의 아주 훌륭한 인물을 통해서 시대에 시대에 그 노여져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때 위험과 풍모가 깨끗한 한 고승이 배회하면서 가고 있었다 신하들이 그를 데리고 와 뵙게 하니 왕이 말하였다 내가 말한 위험과 풍모가 있는 승려가 아니다 라고 이제 겉으로 시장을 잘한 멋진 스님은 돌려보내고 다시 한 승려가 가사를 걸치고 앵통 이제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할 때 하는 스님들의 음식도구죠 앵통을 치고 앵통을 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죠 남쪽으로 오고 있었다 왕은 기뻐하며 그를 보고 누각 위로 맞아들였다 이게 이제 월종교에요 지금 이제 이 누각인 월종교가 이제 누죠 자 월종교는 누잖아요 이제 여기 이 누잖아요 누로 지어져 있는거죠 자 누 누로 이제 오게 한거죠 자 누가 위로 맞아들였다 통안을 살펴보니 다구 타 차를 공량한 다구가 들어있었다 왕이 말했다 나는 충담이라고 합니다 충담사 자 충담사가 뭡니까 뭐냐면 매년 중 3일 3월 3일과 중 9일 9월 9일에 차를 끓여서 남산에 있는 사마령의 미륵 세종께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오는 길입니다 아주 타고 층간한 상태에요 미륵 부처님을 뵙고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차 한잔을 나눠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충담사가 차를 끓여서 받쳤는데 향기가 풍겼다 지임은 일찍이 대사가 충담사가 기파랑 찬 기파랑가 기파랑을 참여한 사내가의 뜻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임을 위해서 안민가를 지어달라 그래서 안민가를 지어서 받쳤다 그런데 왕이 왕사로 공했지만 받지 않았다 자 이거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불렀던 겁니다 이 충담사가 그 전에 이전에 불렀던 이 찬기파랑가 는 다음과 같다 열심에 나타난 달이 이제 열어져치자 나타난 달이 흰구름을 쫓아간 같은 건 아닌가 양주동 선생의 해석에는 열어져치자 나타난 달이 흰구름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백사장 펼친 물가 물가가 뭐냐면 요 1호천이죠 1호천 1호천 자갈벌에서 요 요 1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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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는 1호천 이 바로 어일리 어일리 여기 어일리 이가 1호천입니다 어일리 자 요 어일리 어일리 아 아까 여기 어일리 1호천입니다 어일 1호천 요기입니다 1호천 1호천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신 마음의 마음을 쫓으려 합니다 아 자까지 나무가 높아서 서리모를 화랑이요 화반이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리 흰구름을 쫓아간 자리에 기파랑의 모습이 잠겼다 그래서 이 기파랑 찬 기파랑 이 기파랑이 누구냐면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기파랑이에요 그래서 기파랑을 참여하면서 경대왕 때 오면 벌써 저기 저기 통일 신라가 된 지 5대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뭐 30년만 한다 해도 350년 이 지난 시점 시점이죠 어 그러니까 이 이때쯤 되면 이제 신라가 어 통일 를 시켰을 때 어떤 기백이라든가 어 그런 이제 초발심이라고 하죠 초심 초심을 상실하고 굉장히 그 사치 1호 이렇게 이제 일삼던 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그 그 뭐 나라 가 발전할 때의 모습보다는 어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함을 구가하면서 어 사치스러움으로 안 편안해 현재의 안주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던 신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초심이 뭐냐 어 초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어 소환을 한 인물이 바로 기파랑이다 기파랑이 삼국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기파랑을 소환을 함으로 해서 지금 신라의 그 귀족들이라든가 신라의 화랑들에게 경각심을 이 불어넣어 주어서 너희들도 뭡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기파랑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여하고 그 인물을 따라서 같은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가지 높아서 서리 모를 모를 씩씩한 모습이요 화반이요 뭐 이렇게 되는데 화랑이요 이렇게 되죠 작가지가 뭡니까 사시사칠 푸르른 푸른 잎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잣나무처럼 서리를 모를 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서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리 이런 어떤 어려움을 모를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화랑이 되어라 화랑의 모습을 간직해라 라고 이렇게 노래 한 것이 바로 찬기파란가입니다 그래서 찬기파란가를 불렀는데 이 찬기파란가가 굉장히 이 뜻이 높더라 라고 이제 평가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앙링가를 불러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가는 한가는 뭡니까 왕왕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향가가 가지고 있는 주술성 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도광의 경우에도 안민가를 이렇게 부름으로 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안정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은 행동을 하는 여기에서 경도광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나를 급박하거나 왕권을 위하거나 왕권을 위협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충담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임금 니도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 니도 정신 차리고 신하들도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경종의 메시지가 바로 이 안민가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 경도광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고 본다면 여기에 이제 그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지러울 때 귀정문의 누각으로 올라서 올라가서 재하인사의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아주 그 대단한 그 아주 국가를 굉장히 그 생각하는 그런 임금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 뒤로 오면 어떨까요 자 뒤쪽에 뒷쪽에 보면 이 이야기에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요 오악 삼산의 신들이 내려와서 왕을 호위해 줄 만큼 어 신하들이 이 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 왕은 옥경의 길이가 8치나 굉장히 그 옥경이 컸어요 네 자식 그런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굉장히 아 굉장히 그 남성성 이라고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 아 그 남자다운 남자다운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충분히 자식을 많이 낳을 것 같은데 자식이 없어서 왕비를 패하고 사량 부인으로 봉하였다 우비 만월 부인이 시효가 경수 태우로 각관 의충의 딸이었다 그리고 왕비를 패하고 이제 새로 왕비를 맞을 만큼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 왕은 하루는 표은대사를 불러 그런에도 불구하고 만월 부인에게도 자식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표은대사를 불렀어요 뭐 남성당은 무엇합니까 자식도 못났는데 그죠 하늘이 짐을 돕지 않아 후사를 얻지 못했으니 원하건대 대사께서 상제에게 청하여 사내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자 표은대사가 하늘로 올라가 천재에게 말하고 돌아와 아랫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면 나라를 위태롭게 압시다 하늘과 인간 사이를 어지럽혀서는 안되는데 지금 대사는 이웃마을처럼 오가면서 천기를 누설하고 있으니 지금 이후로는 오는 것을 거만 자 아 이 아들을 얻어서 후사를 사놓으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차서 마음부가 이거예요 나라의 나라에 어지되든 내 아들을 통해서 신라를 다스리도록 하겠 이게 뭡니까 나라가 깽판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고 내 자식으로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임금다운 겁니까 임금답지 못한 거죠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악삼산의 신들이 내려와서 임금을 호위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이거예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임금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임금이니까 어떻게 해요 갈아치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양산 김양산과 같은 인물이 왕을 위협하는 위협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돼서 이제 태자를 낳기는 나요 낳죠 태자를 낳죠 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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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공왕 태자가 저기 해공왕인데 결국은 결국은 누구에게요 김양상 김양상에게 죽게 됩니다 자 여기 여기 김양상에게 시해 되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딸을 점지해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왕이 자식을 원하니까 상제가 딸을 점지해줘요 딸을 점지해줘요 그러니까 어 나는 딸 또 필요 없고 아들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식이 없었는데 하도 이제 애원을 해서 딸을 점지해줬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 사내 아이로 바꿔달라 라고 하는 욕심까지 부리게 되니 이 상제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어 자기 자신만 아는 거 원래 그럴 만한 어떤 그 인물이 못됐는데 그러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까지 건져달라 이 이 꼴이에요 이제 어 결국은 어 자신의 아들이 김양상에게 시해되어 버리고 어 신라도 어지러워지고 신라에서 성인이 나타나지 않게 그러니까 어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거죠 성인도 나지 훌륭한 인물도 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낳은 아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잃고 어 다 잃어버린거죠 국가로 신라로서도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 바로 안민가를 통해서 이 충남사가 경고한 것이죠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바로 경도왕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 바로 이거죠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자 임금답게 임금답게 이게 주안점입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여기 중심은 바로 임금답게가 중심입니다 왜냐면 임금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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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가 신하 닿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군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자 임금이 의롭게 될 때 임금이 의로울 때 어떻게 됩니까 신하는 신하는 충성을 한다는 거죠 충성 임금이 의롭지 않는데 신하가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다우면 신하다울 것이고 이렇게 임금답고 신하 닿게 되면 백성들은 편안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의가 우선이라 운의 운이 운이 하게 되면 신충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안민가 이러한 안민가가 바로 월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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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교에서 불리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공유사 권이 이에 기편 경두광 충당사 표운대덕조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분항사 여기 분항사죠 자 분항사 분항사 분항사의 도천수 대비가 분항사의 도천수 대비가 이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희명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 무릎을 세우며 두 손을 모아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두 손을 모아서 천수 가는 앞에 비옵니다 천손과 천눈이죠 이 어 관음보살 이렇게 하면 천개의 눈을 가지고 천개의 손을 가지고 천개의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져 주고 천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어 사람들을 이렇게 자비롭게 살피는 그런 이제 어 분이 바로 천수 관음이죠 그래서 천수 관음 앞에 비옵니다 천개의 손에 천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천수 관음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천개의 눈 중에서 하나를 내놓고 그죠 하나를 덜게 사옵기에 둘 다 없는 은 인의 몸이라 하나야 그 이 꽃이 열려라 자 천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천수 관음이 눈 하나를 빼가지고 천개의 눈 중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내 자식에게 주면 내 자식은 그죠 하나를 주면 그 내 자식은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몸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야 그 꽃이 열렀 아 내게 주시오면 두루두루 쏠 잡이 얼마나 크십니까 큰가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 분황사의 천수 대비 그죠 맹아 득안가 라고 합니다 맹아 득안가 맹아 눈먼 아이가 득안 눈을 얻는 노래 눈먼 아이가 맹인인 아이가 눈을 얻는 노래 입니다 분황사의 천수 대비가 눈먼 아이에 눈을 뜨게 하다 경두광대 경두광대에 한길이에 사는 여인 희명의 아이는 태어난 지 5년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왼쪽 정각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 대비 천수 대비 앞으로 갔다 거기서 아이에게 노래를 지어 빌게 했더니 눈이 떠졌다 천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천수 대비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이죠 그 중에 하나만 천 개 중에서 한 개만 우리 아이에게 준다면 우리 아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무릎을 끌으며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 가늠 앞에 추건의 말씀 올린 아이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졌으니 하나를 내놓아 하나를 떨기를 눈이 둘 다 없는 저에게 하나만 주어 고쳐 주시옵소서 아 저에게 기쳐 주시면 그 자비심이 얼마나 크시나 이 노래에요 이 노래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천수 대비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희명의 아이가 그죠 눈이 떠여졌다 라고 하는 이 향가가 천지 귀신을 감동시켰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천지 귀신을 감동시키니니 비일비재했다 라고 하는 거에요 자 분황사입니다 분황사에 있었던 분황사에서 불리워졌던 천수 대비가 천수 대비가입니다 자 이 천수 대비 이 분황사입니다 아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무릎을 꿇으며 두 손바닥을 모아서 천수 가늠 앞에 추건의 말씀을 올린 아이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졌으니 하나를 내놓아 하나를 덜기를 눈이 둘 다 없는 저에게 하나만 주어서 고쳐주시옵소서 그죠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졌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내놓으면 하나를 덜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를 내놓아 주시면 눈이 둘 다 없는 제가 눈을 뜨게 되옵니다 이 말이죠 아 저에게 기쳐주시면 그 자비심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 이 간절한 이 그 간절한 어머니의 그 기도에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도천수 대비가 입니다 자 도천수 대비가 이렇게 불려주고 자 요 노래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디에서 불려졌는가 이 여기에서 이제 이 도설가의 경우에는 월성의 청량료 아니 월성에서 불려졌고요 제망매가는 사천왕사에서 불려졌어요 자 월명사의 도설가는 조원전 청량료에서 이제 월성 안에서 불려졌고 제망매가가 사천왕사에서 불려졌거든요 자 그래서 제망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갑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섰어도 가는 것을 모르는가 아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닫고 기다리라 자 이 노래에요 자 이게 이제 월명사 도설가조에 나오는데 이 도설가조에 이제 그 보다도 자 이 뒤에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경덕왕 19년 경자년 4월 초 하루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여투리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천문을 맡은 관리가 아래였다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여 사나 공덕을 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언전에다 깨끗이 단을 만들고 청약류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승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때 월명사가 바삭이 일어난 남쪽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월명리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단을 열고 기도하는 글을 지켰다 자 이 그 월명사가 이제 이 낭산 이 앞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월성 이쪽으로 해서 쭉 걸어가고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니까 이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임금님 경도광이 불러서 이제 월명사가 이제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국선의 무리에 속하여 이제 이 국선 화랑이죠 향가만은 알 뿐 범성은 익숙하지 못합니다 향가만은 알 뿐이다 향가만은 알 뿐이다 향가는 뭐예요 바로 이제 천지 귀신을 감동시켰다 이런 거죠 향가를 지어도 좋다 도설가를 불렀다 나 사나가를 부를 제 소산하게 한 꼬차 너는 고든 마음의 명을 받들어 미륵자주를 모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나가를 불렀는데 이 도설가라고 하고 이제 사나가가 있는데 그거는 적지 않는다 자 이 사나가를 불렀다 자 얼마 후 해의 게이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 그 도설가를 불렀는데 도설관을 부르고 나니까 어때요 바로 해의 게이암이 사라졌다는 거죠 해가 두 개가 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 천지 귀신을 감동시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월병사는 또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 제를 올리면서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내는데 문득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 돈을 날려 서쪽으로 사라지게 했다 그 향가는 다가갔다 상가 죽음의 길은 여기 있으니 두려워지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가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 나서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아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타커며 기다리라 이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제 마음에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울명은 언제나 사천왕사에 살면서 피리를 잘 불렀다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며 문 앞에 큰 길을 지나다가 달이 그를 위해서 운행을 멈추었다 때문에 이 길을 울명리 라고 했다 울명사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이름을 들렀다 이 울명사가 피리를 쫙 울면서 지나가니까 그 피리소리에 달이 가는 것을 멈추고 써야지 자 둘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뒤에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